네, 닌 스트레치 준비 자세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 동작은 프렉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을 발끝을 숄더레스트에 꺾어서 닐링 포지션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양손은 폭발 어깨 넓이로 잡아주실 건데요. 다리 준비가, 엉덩이 위치가 완전히 앉지도 완전히 일어서지도 않은 약간 중간 상태에서 엉덩이 시작이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중립 만들어주세요. 이제 허리 꺾였어요. 더 골반 약간 안으로 정지. 자, 이 상태 살짝 더 위로 일어나서 준비합시다. 네, 여기서 지금 자세를 체크하는 방법은 양손을 들었을 때 앞으로 쏟아지지 않는 정도거든요. 오른손 위로 팔 들어볼까요? 왼손 위로 들어보세요. 중심 잡을 수 있는 정도예요. 엉덩이 살짝 일어나세요. 정지, 거기서 갑시다. 양손 다시 잡아주세요. 네, 자, 여기서 우리 분절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시면서 기다리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말아서 순차적으로 분절하면서 시선 배꼽 바라보는 것처럼 최대 라운드 만들어주세요. 이때 갈비뼈랑 골발뼈랑 가까운 상태 유지합시다. 자, 마시고 기다리고요. 내쉬는 호흡에 팔과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꼬리뼈부터 순차적으로 중립까지 불어서 돌아옵시다. 목 위치 너무 들렸어요. 아랫사선 바라보세요. 그렇죠, 허리 약간 꺾였고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부터 말아서 그렇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최대 C컬 만들어주세요. 배는 뒤쪽으로 쏙 당겨주시고 자, 마시고 기다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불어서 중립 돌아옵시다. 기다릴게요. 네.